자먼 22장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오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시니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를 경유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미니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 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지키겠다 하느니라 음료에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네게 여호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느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권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지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혼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찌개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여 천한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